자 여기 이제 젊은 의사들 대한민국의 젊은 의사들은 아주 탑 수준이지 않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보면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공부에 가난한 사람 밑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이제 의과대학을 간 건데 이 사람들이 어느 장벽을 극복하는 것도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과 공부 전부가 뭐죠 원서를 그냥 때리 외우고 그렇게 읽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원에 똑똑하니까 보시면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결국은 이제 정부가 내놓고 이야기 안 했지만 의사 공급을 증가시켜서 시장 가격을 더 낮추겠다고 한가 아닙니까 시장 가격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뭐 이런 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지만 공급을 늘려가지고 의료수비스의 시장 가치를 더 낮추겠다 미래의사들이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의료시장을 떠난 겁니다 엑시트를 해버린 거죠 엑시트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던 겁니다 박민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의료기를 다루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확확되겠지만 그냥 우리 명령을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오판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의료시장을 탈출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필수가를 탈출할 것이고 다음에는 나라를 탈출할 거거든요 나라를 나라를 탈출할 겁니다 나라를 왜냐하면 원래 이런들 학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아주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영어들을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사적으로 본인이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영어 실력도 금세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나 눈썰미나 이런 게 아주 뛰어나죠 보통 제조업을 하던 의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공급을 증가시켜가지고 가격을 확 후려친 겁니다 미래의사들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전문의 안 하겠다 특히 필수가 안 하겠다 시장에서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병원의 등뼈가 여러분들 거의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 등뼈가 무너져 되니까 등뼈에 뭐 등뼈가 무슨 뭐 용가리뼈가 등뼈 대신에 피해점을 간호사 쓰면 되겠지 뭐 이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영국 사례를 한 신문의 부국장께서 잘 여러분들 풀어 쓰셨네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분 이야기에 주목할 거 없고 영국 사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총선에서 영국이 패배한 보수당이 패배한 것은 치과 진로를 못 받기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영국은 철도 천막의 무상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사들에 대해서 영국인들의 신뢰도 적 절대적입니다 영국 의료 서비스는 의사들에게 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인 겁니다 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는 반드시 여러분 사달이 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윤 정부가 뭘 한 겁니까 미래의사들에게 제대로 여러분 서비스 가격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의과대학 정원인 겁니다 그래서 영국 사례가 대단히 시사적인 겁니다 무상 의료 서비스를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공무원을 만들어 가지고 의사들한테 보수를 조금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영국인들은 의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국 전역에는 치과진료소가 만 천 개 있지만 신뢰진료소의 90%가 영국 nhs 신규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운 좋게 예약되다가 1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기가 찬 예약이죠 정부 지원금만으로 병원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의사들의 nhs 이름 진로를 피하고 값비싼 개인진로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가격을 왜곡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2차 3차 효과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1차 효과만 보입니다 공짜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모든 제도의 제도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과 외의 분야도 붕괴 직전입니다 대기 환자 수는 10년 전에 260만에서 작년 때 733만 명을 급증했습니다 18주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비율은 92%에 46%를 반토막 났습니다 암원 대부분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봉에 시달린 의사들이 2배 넘게 벌 수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줄줄이 떠난 탓도 큽니다 작년에만 최소 1만 5천 명 의사가 개인진로 해외 위주로 유로 nhs를 떠납니다 꼭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날 겁니다 의사를 만드는 일은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비용이 많이 드는 인재 육성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 좋은 일을 다 시키는 겁니다 꼭 같은 그러나 오늘 이런 칼럼을 보면서도 이게 한국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영국이 참 안 됐네 우리는 좋은 일에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한국에서 일어날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적극적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피, 의료 수가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시 하긴 무상은 아니겠지만 근근히 유지해야 될 정도밖에 안 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러면 그냥 엑시트를 한 거다 시장으로부터 그렇게 1차 효과만 보지 않고 2차 3차 효과를 봐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 국민들이 그냥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한 거죠 지적했는데 정부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냥 한 겁니다 이제 여기 신문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도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유럽의료 15년을 경험했는데 그 기사를 읽고 MRI하는 데 세 달 기다려야 됩니다 전문의 보기 힘듭니다 한국까지 힘든 전문의 수련도 하지 않고 의사들 실력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둔한 사람들은 그 좋은 제도를 그냥 박살내버린 겁니다 앞으로 1개월에서 2개월 버티기 힘들 듯 합니다 이미 기진백진한 의료진은 추석에 완전 탈진한 후에 많이 사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 와중에 의료사교 발생과 관련된 불상사가 소문을 타면 완전히 사직 후에 순식간에 붕괴할 것으로 봅니다 영국 캐나다 의료공부 문제는 의사들의 미국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영어 소통에는 문제 같고 의사 수입이 미국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1960년부터 1979년 서울대 의대 졸업생 절반 가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영어 젊은 의사들 문제없다 잘 모르시나 본데요 요즘 젊은 의사들은 다 최상위권 아닙니까 영어는 기본으로 거의 네이티브 수준입니다 우수한 의사는 다 떠난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네요 2000년대 이후 의사들의 영어 실력이 장빙이 된다고요 영어 원서로 시작해서 지긋지긋하게 원서를 보고 30대 중반까지 온갖 시험을 다 영어로 봅니다 영어 장벽은 거의 문제없습니다 나이 든 세대들은 영어 장벽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경우 매년 9000명 이상의 의사가 만드는 6000명 정도 해외가 나갑니다 이번 사태는 그냥 큰 물주르기를 바꾼 겁니다 한국에서 의대 졸업하고 다 제각각의 방법을 찾아가 여러분들 에밀렛트 공화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딱 떠나겠죠 그 길 외에는 의사는 되고 싶은데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들 충족되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제가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통찰력 이 통찰력이란 게 그냥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기 때문에 이렇게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내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신문 보고 영국의 불행하네 우리는 좋네 이 정도 수준을 여러분들 넘어설 수 있는 힘이란 것이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멈니까 갈고 닦았기 때문에 의사 함께는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즘 젊은 의사들 영어 실력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한국 의대생들이 언어 능력을 과소평가하시네요 앞으로는 의대 졸업 시점에 한국 의사 국시와 함께 미국 의사 자격증 보는 시대에 올 것입니다 시험은 막 끝내주게 잘 보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람들이 그중에서 의사들은 초강자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수과를 통제를 박민수 차관인지 하면 더 낮추겠고 윤석열 정부 이후에 훨씬 더 좌편향적인 정부가 수십 년간 집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공공의료 제도 비슷하게 가겠죠 한국인의 특징이라는 것은 뭘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여러분 한 거를 지금 공공의료원 공공의대 이런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럼 뭐 대책이 없죠 뭐 그 사람들은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그 망하는 길로 굳이 죽도록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내가 막겠습니까 정치 권력은 지금 그 사람들이 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한 겁니다 젊은 의사들한테 나가라는 겁니다 무슨 수가 이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의료수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다른 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니까 피를 더 의료수과를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이야 그냥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수십 년 남았으니까 본인들 결정을 그렇게 해야겠죠 여기 김윤희 공공의료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 이 사람들 바뀌지 않습니다 이 김윤희한 사람도 1960년대 운동권 출신 시절에 아마 나서 자랐을 겁니다 이 머리가 이 머리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어떻게 그 당시에 운동권 같은데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로운 생각을 소유하게 됐을까 첫째 아 이게는 타고난 게 좀 있는 것 같다 둘째 의심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의심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은 1960년대 운동권 시절에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계속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젊은 날에 원념 한 이걸 가지고 사회적 실험을 안 하겠습니까 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좀 예리하게 말씀하십니다 늘어난 의사들은 수입이 줄고 줄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생기기가 쉽고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입니다 늘어난 의사 수만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제대로 진료를 받으려니 필수의료적 의료비가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오르는 것이 당연해서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의료비만 증가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비효율주인 의료 시스템의 실수입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효율주를 돌려온 시스템입니다 의사 수는 묶었지만 1인당 가동률이 높아가지고 총 의료비 지출을 크게 높이지 않고서도 잘 돌아가는 체제였던 겁니다 필수의료가 숙가하고 전공의의 처우 문제나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선했으면 대단히 좋은 체제인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맥을 잘못 잡은 거죠 의사 수를 늘려버린 겁니다 그게 가져올 이런 파국적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대로 진로 받으려니 필수의료적 의료비가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사태의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오르게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그 의료비를 더 또 많이 그 팍팍한 지갑에서 더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미련한 짓을 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참 미련한 짓을 내가 봐도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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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